연중제 12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대전성모병원 원목실장 김재동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겸손하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를 넘어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인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고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삶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루는 성녀가 길에서 죽어가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를 자신의 병동으로 데려와 깨끗하게 씻기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가르침과 삶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암 진단을 받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그녀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느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이를 통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병마와 싸우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와 성사를 통해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를 유지하며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다짐하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하는 천주교 대전교구 대전성모병원 원목실장 김재동 신보였습니다 내일도 김재동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한글자막 by 김재동 신부